우리 파뮤주가 살을 뺍니다 살을 뺍니다 이거는 오기, 돕기 운동량을 확 늘리고 바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완전 서프라이즈 이게 파뮤 바쁘다 기세니까 자신이 있고요 자신감 잃지 않는 모습을 계속 나린님, 이제 준비 되셨어요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막 쓱 들어가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와, 지금 누나, 람보 같아, 람보 오, 살아있어, 살아있어 자신감을 가져야 돼 비틀어, 비틀어 오, 멋있다, 멋있다 끝까지 운동 열심히 했고요 아, 냄새... 아, 참기는 냄새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체력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, 나 오늘 너무 이상하게 했잖아 되게 주책받게 눈물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오늘 바쁘는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I love everybody, everything